오늘 또 고랑에 풀이 있습니다. 올 때마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자주 납니다. 풀이 5cm에서 10cm 크면은요 제거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미리 풀 뽑고 하죠. 그래야만이 풀 제거하기 쉽습니다. 풀약을 뿌려서 풀을 제거했으나 또 다시 나고 또 땅 토질이 안 좋아져서 직접 올해부터는 손으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이 하고 나면 한 2-3일에 오면은 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. 올 때마다 제거를 하고 있죠.